오수지, 오수지, 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오수지, 제발 대답 좀 하십시오! 내 잘못이다. 내 그때 한눈만 발지 않았어도, 공주님께서 일이 되진 않았으셨을 뿐. 모두가 내 잘못이다. 내가 공주님을 잃은 게 맞는 것이다. 오라버니,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공주님께서는 꼭 무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라버니. 공주님. 이보시오. 여기 아무도 없소. 이보시오. 여기 싸움이 났소. 아니 이놈들이 미쳤나?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도와주시오. 저, 제발 좀, 제발 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저, 제발 좀 도와주시오. 이러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소. 억이 났소. 억이 났소. 오저 서둑이셔. 오저, 오저, 따라가. 고로론들이 찾퉁했다! 나야! 나야! 우리 놈들이 탈출을 했다. 몇 명은 여기를 지키고 나머지 나를 따르라. 저 따르라! 김행수, 어찌 된 일인가? 시간이 없습니다, 군주님.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란군들이... 윤선 장군이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어서요! 자네가 여기를 위해안다! 우리놈들이 다 죽였다고 하기에! 이런 바보같은 자네 인물 풍도 풍도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다! 가만! 그러고 보니 그 놈을 보이지 않는다! 누구 말입니까? 그 놈! 중독군주한테 잡히는 말이다! 이씨! 다겠구나! 모두 날 따라! 따라! 보상跟我이다! 총이다, 잡아라! 이 놈이! 공진이, 말했습니다. 뛰어내리시죠. 하지만 너무너무 돼.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김익수! 김익수! 몇 발자국 가지도 못했구나. 김익수! 김익수! 정신 차려라. 제발 김익수! 일어나보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전... 전 안되겠습니다. 혼자 가십시오. 무슨 소리. 그대로 두고 갈 순 없다. 힘을 내보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당장 가서 잡아라. 내일이면 태우마마께서 당도하신다. 못 잡으면 우리 모두 목을 내려와야 할 것이다. 예, 상자군.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кто 저 whose об於 Netников이 어딨는지 자유롭게 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아니, 벌써 젖을 다 먹인 게요. 그게 아니라, 웬일인지 오늘따라 젖을 잘 안 빨려고 하는군요. 혹시 어디가 아픈 것 아닙니까? 글쎄, 미열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곧불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서 솔잎 달인물을 좀 먹여 보시죠. 아니면 감잎차도 괜찮고요. 그래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원군께서 더 안 돼 보이십니다. 차라리 재혼이라도 하시는 게 나을 텐데. 그런 소리 말게. 하루 종일 능랑한 사람처럼 죽은 궁주님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재혼은 무슨? 그러니 더욱 재혼을 하셔야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조빙을 위해 사신을 보내야 하지 않겠소? 아직은 이루옵니다, 전하. 거란의 동경유수하시니 약속은 하였으나, 거란 왕의 재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옵니다. 그 전에 미리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사옵니다. 하지만 시위를 끌다가 또다시 후환이 생길까 두렵소. 과인은 예폐사로 시중 박양요공을 보낼까 하오. 재신들 중 가장 품계가 높으니 거란 측에서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오. 아직은 아니옵니다, 전하. 거란 측에서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니옵니다.